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먼저 구호 하나 외쳐야 되겠습니다. 검찰은 선관위를 수사하라. 참으로 가관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고 했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수용이 어렵다 이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반고리관 아시죠? 불행히도 중앙선관위의 세반고리관이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균형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선관위가 아들, 딸, 동생 이런 사람들 채용도 끼리끼리 내부 의견 일치를 봐서 채용했듯이 감사원 감사 수용이 어렵다는 것도 의견 일치를 봐서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4.15 총선, 소쿠리 투표 등 선거도 내부 의견 일치를 봐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까? 4.15 총선 재검표 시 쏟아져 나온 빳빳한 신권 다발. 여러분 우리 투표하면 다 접어서 투표 놓지 않습니까?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용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검표 할 때 보니까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그 다발 뭉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4.15 총선에 대해서 선관위는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 원형 보존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적용된 특수 재질 용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발표입니다. 정말 내부 의견 일치를 봐서 이것도 발표한 겁니까? 채용 비리와 관련된 도덕적 균형 감각은 뻔뻔하기 이를 때 없고 또 감사원 감사원 감사수용 거부와 관련된 양심적 균형 감각 역시 후한 무치 수준이고 그리고 형상 기억종이 운운하는 거 상식적 균형 감각 역시 잃어버린 국민을 우렁하는 사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리의 온상. 선관위는 검찰 수사가 답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감추려고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욱 썩은 냄새가 풀풀 풍겨납니다. 어찌나 썩었는지 그 냄새에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총선이 앞으로 1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선관위에게 그처럼 중요한 내년 총선 관리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나아가서 이렇게 세반고리관 모두가 망가져버린 이런 선관위원회에 그걸 어떻게 믿고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놓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선관위를 믿고 더 이상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균형감을 상실한 중앙선관위는 해체 수준에 돌입하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